월위 보셨어요? 혹시? 월위에 나오는 마지막에 세상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걷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저기 걷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진짜 빨라! 나 아니지? 나도 하나만 사볼래 두 명 탈 수 있어요? 두 명 볼까? 그거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사볼래? 응 그 표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레프트가 브레이크야 그러세요 그거 사면 안 돼요? 사! 크리스마스 사고 딱인데? 네 제니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콘셉트 하라고 어 어떻게 해 주세요 언니 달려봐 언니 달려봐 진짜 추워 진짜 추워 아 이거 더 필요해 이거 너한테 아이템 아 진짜 웃겨 내가 낭비해봐 저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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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링이 될지 모르겠어 코너링 한번 도전해봅시다 어 안전운전이야 완전 다리가 너무 내 다리 봐봐 아니아니아니 가요 가요 달려 오빠 달려 제니언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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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생겼죠 너 떨어지는 노래 떨어지고 같이 죽자 아 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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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달려 달려 와우 와우 이거 막 타야돼 이거 와우 브레이 브레이 무면허 무면허 무면허로 지금 두 명을 대우고 있어 스포츠 미남 보니 말 추운 오우 얘 여러분들 이리 꼬소 월리 วัンダー 혹시 걸이에 나오는 마지막에 세상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걷지 못하는 세상이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저기 걷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귤과 함께. 가지랑 함께. 누가 가지냈어. 가만히 나. 1번. 언니 언니 타블링. 다 탔다. 오늘 3개 다 탔다. 드래곤볼 모았다. 야야 나 완전 끝에 앉아있어. 이거 봐봐. 나 지금 엉덩이 가림으로 버티고 있어 진짜. 나도야 나도. 엘리베이터 두둥 두둥. 단속하러 오셨다. 어디 단속? 단속 반장님 오셨다. 후진 너무 잘하시고? 후진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의 도오는 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 사실 걸을 수 있답니다. 아멘 시키는 문화 뱀다 고 capacit 경 therapies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암스타댐엄 우리 쿵쿵, 쿵쿵은 사야되는데 오늘 쿵쿵가 게스트로 나와준대요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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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 이거 제작했나봐 맞게 아 진짜? 귀여워 오늘은 암스테르담 공연 오늘은 유럽투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갑자기? 누구한테 말하는거지? 어머 안녕하세요 갈게요 고 고 안 보여 나 어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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